잘 나온 것 같아 예뻐 예뻐 너 가져가 응 추워 아마 난 그대에게 빠진 것만 같아요 어쩌면 구름 속을 헤매이는 것 그대에게 빠진 것 그대에게 빠진 것 그대에게 빠진 것 그대에게 빠진 것 좋아하는 사람 있어? 응 있어 누구? 누구냐고? 누가 아니라 어떤 어떤 사람인데? 음 엄청 귀여운 사람이야 귀여워? 딱 보기엔 세 보이는데 엄청 여리고 귀여워 차갑게 생겨가지고는 그런 오해로 귀여운 캐릭터도 좋아 참 예쁘고 좋은 사람인데 그 사람만 몰라 그럼 그 사람한테 고백할 거야? 왜? 글쎄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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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압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 다쳤어? 운명적인 사랑은 사고처럼 갑자기 찾아오는 걸 거예요